이렇게 많은 관중도 있는 거 정말 못 봤어요 민고목 국회의원님 나중에 노래 한 곡 하시고 가야 돼 이제 시간이 거의 무르익어거든요 제가 저도 여기서 좀 거시기를 좀 하고 가고 싶어 내가 찍었네 찍었을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좀 들어보고 내 노래 좀 선구성으로 좀 써줘 봐 내가 있잖아 그 노래는 안 할 수가 없어 좀 잘 이렇게 경청을 한 번 해봐요 자 한 번 주셔봐요 자 여러분 제가 혹시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었네 찍었어 찍었네 찍었어 내가 당신을 거시기하고 싶어 1,2,2,3,3,4 정말 정말 나는 당신이 너무도 좋아 당신은 기억해줘요 하늘이 하늘인데도 내 생계를 제보했었나 아름다운 안심한 원arded 여러분 당신이 난 당신이 난 당신이란 당신 이제 så 당신ải 반납했었나 두피 흥리고 이대로 털릴게 이 길을 난 좀 향하자 될 거야 언덕이의 조화상 그리스도 자주 걸음 위에 올리고 눈물을 젖어 이별을 받을 걸로 쉬는 건 모든 일을 사랑 자 여러분 언제 노래요? 자, 노세 노세 젊어서 자, 놔 봐요 자, 놔 봐요 자, 놔 봐요 요요요요요 그리스도, 세대 젊은 소화 내도 질려는 꽃돌아나니 어허허허 원시 비롱이도 하이도 차가운 곳으로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 하자 좋구나 차차차 바라싱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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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도 지는 못하니 하이도 지는 못하니 차차차 차차차차 질짐짐짐하니 하이도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반전이신지 기원합니다 오오오오오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 차 마이도 간다 하이도 차 하이도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 차 하이도BER 그 fonction 내가 키워 몇 번을 콕 찍었어